다시 가동 중인 선별장, 또 참여를 포장 중입니다. 아니, 공판장 납품 끝난 거 아니었어요? 말은 귀찮다고 하면서도 하나하나 스티커도 꼼꼼히 붙이고 먼 길 가는 참여 사가지 말라고 담아줍니다. 연간 직거래량은 얼마나 되나요? 직거래량은 한 1000박스 정도. 와, 그 정도면 직거래 수익도 꽤 되겠는데요. 직거래로 연간 한 4, 5천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. 부자동부의 농가 수익, 직거래 판매는 연배출 5천만 원.